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튜브TV입니다. 오늘은 이해온 프로가 KLPGA NH 투자증권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라이어 투하의 우승으로 시즌 2승을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온이 한국여자 프로골프 투어 2년 연속 상구망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해온은 2024년 5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 뮤코스에서 열린 KLPGA 투어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원 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3원 더파 203타로 우승했습니다. 유니나를 세타처로 제친 이해온은 지난 3월 블루케이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시즌 2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2승은 박재영에 이어 이해온이 2번째입니다. 이해온은 통산 우승도 5승으로 늘렸습니다. 우승 상금 1억 4천 4백만원을 받은 이해온은 상금 랭킹 3위 3억 6천 113만원 대상 포인트 3위로 올라서며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1위 박재영과 간격을 상큼 좁혔습니다. 지난해 상금 대상 평균 타수 1위를 석권했던 이해온은 올해도 주요 개인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이해온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 5일 일본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 월드 레이디스 살롱파스컵 최종 라운드 때 당한 역전패의 아쉬움도 씻어냈습니다. 최종 라운드는 이해온의 정교한 플레이와 유니나의 폭발력이 맞선 명승부였습니다. 이승현의 세타차 유니나의 네타 앞선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해온은 엄청난 장타력을 앞세운 유니나의 추격에 맞서야 했습니다. 유니나는 1번 홀부터 티샷을 이해온보다 20야드 더 멀리 보내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고 2번 홀에서는 무려 40야드를 앞서는 장타로 이해온을 압박했습니다. 이해온은 아이언과 퍼팅으로 맞섰습니다. 3번 홀에서 2미터 보디, 5번 홀에서는 7미터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고 7번 홀에서는 10미터 버디 퍼트에 성공해 오히려 타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유니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번과 9번 홀 연속 버디에 이어 11번, 12번 홀에서 또 연속 버디를 뽑아냈고 14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 2타차로 따아붙었습니다. 11번 홀까지는 장타에 이어 홀에 붙는 웨지샷으로 버디 4개를 수확한 유니나는 12번 홀에서는 7미터, 14번 홀에서는 15미터 거리에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판세를 바꿨습니다. 유니나의 거센 추격에 이해온은 16번 홀에서 그린을 놓친 뒤 어렵지 않은 칩샷을 부텁게 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온은 6미터 파 퍼트를 집어넣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유니나는 18번 홀에서 두번째 샷을 벙커에 넣어 한타를 잃었습니다. 버디 6개를 뽑아내며 추격한 유니나는 징계가 풀려 필드에 복귀한 이후 점점 필드에 적응하며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유니나는 이날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KLPJ 투어 최고의 흥행 카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해온은 경기 후 두번째 우승을 시즌 초반에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특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달성해 더 값진 우승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해온은 첫 우승 이후 퍼트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몇 개 대회에서 주춤했다면서 연습을 더 많이 했고 압박감에서 버전하려 노력하다 보니 감이 올라왔다며 이른 시기에 다승을 이룬 원동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티샷 미스 이후 어프로치에서도 미스가 나와 당황했다면서 그래도 침착하게 퍼트하려고 신경 썼고 잘 마무리해서 안심됐다고 이날 경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선 티샷도 잘 됐고 세컨드 샷에서도 그린 미스가 거의 없었다면서 가장 잘 된 것은 역시 퍼트다. 중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온은 동갑내기인 유니나와 신인 시절 이후 처음 같은 조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려고 다른 선수의 플레이를 잘 보진 않았다며 유니나가 잘 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온의 말대로 이날 우승을 굳힌 것은 빼어난 퍼트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반 유니나의 거센 추격에 흔들렸습니다. 16번 홀에선 티샷이 러프에 빠졌고 이어진 어프로치 핫에서도 미스가 나오면서 보기를 범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승왕을 목표로 하는 이해온은 최소 5승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시즌 몇 번 우승할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진 않았지만 다승왕이 되려면 5승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금왕 대상도 욕심이 나지만 지난해 아쉽게 놓친 다승왕이 아름거린다. 기회가 된다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주 열리는 부산 매치플레이서도 우승을 노립니다. 이해온은 매치플레이는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회이고 2022년 아쉬운 준우승의 경험도 있다면서 다음주 꼭 우승을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해온은 시즌 초반 다승을 올려 기분이 좋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각진 우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쉬웠던 우승은 없었다. 오늘 역시 타수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내 플레이도 잘 됐지만 다른 선수의 경기력이 좋아 끝까지 긴장하며 플레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온은 물병자리 양디, 2003년 2월 13일생, 21세, 163cm, A형, 경기도 오산시 출생, 소속사 매니지먼트 서울, 소속팀 KB 금융그룹, KLPGA 회원번호 01447, KLPGA 이패년도 2021년 4월, 원일초, 문정중, 비봉고, 포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0월 여자 골프 국가대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0월 여자 골프 국가대표, 2022 KLPGA 신인상, 2023 KLPGA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KLPGA 투어 통산 우승, 2023년 4월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우승, 2023년 8월 KLPGA 투어 두상거설 위브 챔피언십 우승, 2023년 10월 KLPGA 투어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우승, 2024년 3월 KLPGA 투어 블루캐리언 챔피언십 우승, 2024년 2024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2022년 KLPGA 시즌 상금 8억 4,978만 4천원, 2023년 KLPGA 시즌 상금 14억 2,481만 7,530원, 2024년 KLPGA 시즌 상금 3억 6,113만 3,038원, 2024년 드라이브 비거리 237.8야드, KOA 안착률 82.6%, 그린 적축률 76.2%, KLPGA 역대통산 상금 26억 5,579만 5,901원, KLPGA 대회 총 참가수 67회, KLPGA 대회 참가 2021년 2회, 2022년 29회, 2023년 29회, 2024년 7회, 위믹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 가장자산 25만 위믹스, 현금화 약 8억원, 골튜브에서는 연예인들의 회당 출연료나 영화, CF 출연료처럼 골프투어 최초로 프로프로들 현재 몸값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골프투어 프로 몸값은 최근 1년간의 시즌 획득 상금을 대회 참가수로 나눈 1개 출전 대회당 평균 획득 상금입니다. 이해원은 2023년 총 30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총 상금 22억 4톤 만원입니다. 이해원의 2023년 시즌 1대회당 출전 평균 상금은 7,466만원입니다. 이해원은 2024년 총 7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총 상금 3억 6,113만원입니다. 이해원의 2024년 시즌 몸값인 1대회당 출전 평균 상금은 5,159만원입니다. 이해원의 롤모델은 박인비이며 MBTI는 ESTG. 프로 골프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세계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스코어 카드에 스마일 표시를 그리고 경기에 들어왔을 때 잘 풀린 적이 있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표시를 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음악을 좋아하나 경기 때는 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유서연이와는 절친이며 같이 국가대표를 했던 윤이나 김재희와도 친합니다. 맛집 탐방과 영화 감상을 좋아합니다. 공포는 좋아하지 않고 로맨스나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인생 드라마이며 박서준의 팬입니다. 양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 최애는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2022년 부하의 스포츠 W가 선정한 이달의 미끌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비숑이며 이름은 우유라고 지었습니다. 2022 시즌 한 인터뷰에서 준호승과 관련된 별명이 붙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딱 1년 뒤인 2023 시즌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신흥대세라는 별명이 붙자 마음에 든다며 오래 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2024년 KLPGA 홍보모델로 선정되었고 2023년 KLPGA 멤버스 5월호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공개된 안캐디 시즌2 10회의 유서연이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8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골프 코치인 아버지의 친구에게 잠시 배우기도 했으나 당시에 학교 수업도 모두 듣느라 골프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회 수업 대신 골프 연습에 집중하면서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국가대표 상기훈에 2018년 국가대표에 선발려 2019년과 2020년 여러 대회에 참가 우승과 2위 3위를 차지하며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하는 육각형의 경기력이 최대 장점입니다. 저점이 높고 기복 없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멘탈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거리가 240야드 정도로 장타자가 아닌 편이지만 페어웨이 그린 적중률이 상위권이라 정교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이에 오는 현재 K랭킹 1위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